아이스 윈드데일 아이스 윈드데일 이어서 가야죠 DAC 할 자리죠 저번에 엔딩을 봤고요 다시 엔딩 직전으로 와서 돌아가시는 부분으로 와서 다시 DAC를 하고 있습니다 DAC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 제가 1시간 뒤에 올라가려는데 1문제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오래 하느라고 20분가량 늦었습니다 아 나 근데 쉴 때 전화하면 그렇게 싫더라 나한테 이해하겠는데 나 너무 짜증나 실 좀 해줘 저런 드래곤의 여군주였다고 합니다 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사랑도 드래곤이랑 사랑한거야? 뭔가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일할때 딱 전화오면은? 난 너무 싫더라고 제일 싫어 진짜 세상에서 약간 그런게 있잖아 사람의 모드가 일하는 모드가 있고 즐기는 모드가 있고 그런게 있잖아 사람 사는게 근데 갑자기 막 즐기는 모드인데 딱 이제 아이씨 말을 말자 뭔가 기분이 팍 상하지 않나요? 뭔가? 그럴만한건 아닌데 뭔가 아이씨 조금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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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앞으로 살날이 긴데 아이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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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넌 좀 힘들데 야야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발 통과해줘 그래 어어어 오오야 미친놈 진짜 아 미친놈아 도와줘 이 쓰레기들아 네 너희들만 먹고살지말고 야 무슨 저 왜저러냐 지금 입구에서부터? 이해가 안되네 왜저러냐 입구에서부터? 상위버프 다 걸어야겠다 안되겠다 가세요 가시구요 자 가자 가시고 버프 버시구요 어그로 다 끌구요 몸 다 되구요 때리구요 정리용으로 몸 다 되 그냥 혼자 다 혼자 다 부딪히는거야 왜이렇게 안쓰지냐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야 딜 안들어오는것봐 진짜 튼튼해 미쳤어 저렇게 개다굴 나가는데 이게 전사다 전사 아니라 클레딕인데 이거 미쳤어 진짜 말도 안돼 안달아 그냥 이거지 야 이거지 입맛에 전사하는거지 죽여 죽여 그렇지 몸 대구 어 몸 대구 버프 걸구 뭐 없었냐? 디도 한번 때려 그렇지 세상에 적을 걸었어 저 상황에서 대정신인가 안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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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안깨졌어 안달아 아 야 저 아프긴하다 한 발 저렇게 아퍼? 삼천짜리라 그런지 세네 야 너무 튼튼하 야 너무 튼튼하신 분 잠깐 풀렸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너무 튼튼하신 분 풀렸어요 야 오차 클났다 이거 어우 야 클났다 야 너무 안달했어 너무 안달했어 너무 안달했어 야 너무 안달했어 야 빨리 빨리 어우 야 호까 호까 야 호까 누운 놈이 하나 있을거야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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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갑주 입어 때리고 3번 4번 가까이 가지마 제거해 제거해 야 이거 레벨이 약간 꿀려서 그래 전사 딜도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센데 전사 되면 어떻게 셀까 풀리면은 뭐하냐 너 다 썼냐 다 쓰면은 적혀있던 거 할 것이지 가서 싸울라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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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진짜 쓰다 설이 저건 왜 주는 거야 늑대가 없잖아 늑대를 잡아먹은 거야 내가 무슨 무시무시한 놈들 잡아 10만만 더 있으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아 잠깐만 쟤 뭐냐 스크랙? 저건 뭐하는 놈이야 잠깐만 잠깐만 감염 걸어봐 이거 뭔데 아 너무 많잖아 아 너무 많잖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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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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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아 아 야 잠깐만 글로 올라갔다고? 싫어하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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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어 나쁘지 않은데? 잘 끊어냈는데? 빠져 그래 나가자 야 나가자 야 나가자 야 어디가냐 병신아 병신인가 진짜? 허 씨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제발 진짜 빨리 힐 해 빨리 힐 해 더 힐 해 더 힐 해 얘들아 그래 야 그래 그걸 원했다고 내가 너무 약한거 아니냐 근데? 너무 약한거 아니냐 근데? 기도 한번 때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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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차 버프의 힘이야 이게 버프의 힘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점심 몇 나오냐 얘는 내가 잡은거 거의 없는거 같은데? 삼천 너무 빡세다 야 인간적으로 물량땜에 빡세다 야 이건 좀 아니지 가자 대기해도 아이템 안 사라지는거 봐라? 위쪽 먼저 가겠습니다 그냥요 아 일로 갈 수 있어? 너 근데 왜 못갔어? 일단 질러 안쪽으로 갈 수 있어 해야지 나 이거 안쪽으로 가고 내 실드 걸어 야 이거 달아 들어갔다고 디디? 야 큰일 났다 얘 빠져야 된다 아예 빠져야 돼x3 힐 줘x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아 뭐야 뭐하냐 뭐하냐 존나 짜증나네 졸나 짜증나네 진짜 아 재법이야 나 이렇게 고통받게하다니 전사가 제일 편하긴 하다 적당히 버프 걸고 하면 되니까 버프 거는 소리도 못 참아? 그냥 가봐 억울 다 끌어 좋아 버프 걸고 버프 그렇지 쓰러지는데 모션이 있기 때문에 느린 거니까 그치 벗고요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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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렇지 야 튼튼하게 진짜 튼튼하다 방금 없으면 힘들었겠는데 양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와 정면으로 잡았네 한 번씩은 한 번 들어가야겠어 너무 어려워 어 저게 안 발견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정도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정도껏 심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야? 가자 뭐냐 얘네 덤벼라 반응이 없다고? 야 이거 뭐하는 데인데 아래 가자 아래 가자 아래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버프 풀리기 전에 반응이 없다니 저기 뭐하는 데 있냐 나중에 가자 일단 버프 끝나기 전에 아유 더럽게 느리네 어어 야 그럴 거야? 버프 짧은 거 알고 이거 야 그렇지 나오란 말이야 둘만 가면 돼 좁은 입구 좋아 하나 더 올려? 그렇지 그렇지 빠르고 강력하신 분들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끊어 쓰자 그렇지 안 달아 안 달아 주인공 안 달아 1도 안 달았어 개쎄 진짜 탱킹력이 미쳤어 무적 탱커야 무적 탱커 뭐냐 이거? 물리저왕? 왜 저런 게 나와? 얼마나 때리고 싶으면은 물리저왕을 넣어놨냐? 죽여서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대로 한번 더 써도 되겠는데 버프만 갈 수 있으면 별거 없어 여기 일단 가자 그렇게 많았는데 더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 어 이해한다 너 몰려있었지 지금 곰이야? 곰탱이가 개겨 그렇지 앤드로 방패랑 격롱만 쓰면은 내 생각 거의 무적이다 상태 이상 안 통하지 체력 올라가지 체력 올라가지 방어력 올라가지 저항력 올라가지 데미지 올라가지 거의 무적인데 두 개만 걸어도 쓰고 바로 경로니까 엄청 세네 들어간다 아아 돌았나 죽여 죽여 왜 안 안 땡겨지냐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오우 14,000 하아 듀얼클래스 하고 끝나긴 하지 나중 갔는데 뭐 이제 엔딩 직전에 가가지고 막 이제 풀려버렸습니다 뭐 엔딩 엔딩 보는 경험치로 풀리거나 뭐 그런 그런 일 없지 제발 부탁이야 제발 소 부탁에 가야겠다 나가서 회복하면 되니까 어차피 죽여 가장 중요한 애가 안 걸렸어 야 이거 오 가 와이번도 있네 저거 와이범이겠지 하얀 용이라고 뜰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귀도 한번 때려 한번 때려 한번 때려 한번 한번 넘어지네 넘어지네 누구냐 이미 서투렸냐 그렇지 죽여 죽여 다 죽여 울림 너무 좋아 기도가 진짜 세긴 엄청 세다 타이밍 맞추면 진짜 좋아 오우야 오우야 대상에 여기도 반응 안 오네 나오겠지 뭐 다 죽여 기도하지 말고 팀에서 걸고 가자 그냥 가자 덤벼라 다 덤벼 야 너 불해야겠다 안되겠다 불하시구요 조금 많네 니가 앞에 있냐 너 길 안들어오잖아 그렇지 완벽하다 야 끝내준다 끝내줘 아주 한번 하나도 끝없는 버프 제거해 그렇지 빙하예티 예티 예티 아 삼촌이야 예티도 삼촌 됐네 450이었던 놈이 그림자격이랑 급이 달라 이제 계곡가면 혼자서 다 쓸겠어 아무거나 누가 가둬 자 가자 다 쓸자 여기로 일찍 일찍 양병 유 일 일 일 일 이아 일 자고 던지고 그렇지 제거하고 어딜 도망가 다 죽는거지 여기서 몇개 남았냐 3 2레벨짜리 20개 남았 빨리 살았네 예상은 어느정도 했는데 뼈 아픈걸 빨리 뿌려 왜 안싸우니 아 야 이거 되게 잘해 이거 혹시 방패가 없으니까 그 방패가 그 방패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두번 걸기에는 너무 시전이 좀 까다롭긴 하네 그렇지 잡아 누나도 한번 더 걸어 한번 더 하네 연부 던져버려 그렇지 잘했어 누나야 그렇지 같이 죽자면 안지지 아 더럽긴 많긴 하다 진짜 너무 떼거지다 아 차는 모습은 정말 기분 좋아 아 어우 저 진짜 7레벨 최고 방법이죠 너 어 아니야? 6레벨이었어? 6레벨인데 이렇게 좋은거야? 7레벨이 오히려 더 별거 없었던거 같은데 애매한 것만 있고 효과 좋긴 한데 너무 특화되어 막 탱킹에 특화되어 있고 이건 특화되어 있다기보단 그거는 반격이었나? 시즌찍감 짧고 아 상징은 별로였던거 같은데 가자 쓸어버리자고 또 청소부 청소부 영혼 청소하게 해주고 지금 여기가 왔어 그리고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그렇지 둘 다 걸렸고 가서 사냥해 맞싸워 맞싸워 TPS 걸어 그렇지 가자 가만히 마무리만 치면 돼 그렇지 깔끔 가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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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됐냐 이것만 하면 성급해져 막 하도 막 빨리 버프 끝나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다행히도 끝났을 때 맞췄네요 됐냐? 제거해 제거해 야 잠깐만 얘 얘 얘 제거해 아 저 방패 끝나니까 좀 힘드네 제거하고 요 제거하고 디펜스 하나 걸고 야 야 나 진짜 처음인 것 같다 나 발로스 투어 할 때도 사실 못 써야 될지 몰라서 헤맸거든요 처음으로 막힘홈 진짜 최고 효율로 싸우는 것 같다 여태까지 D&D 게임하면서 벌써 이제 네 번째거든요 이 게임 이런 이 장르 드디어 이제 손에 맞아 이제 매끄러워 막힘이 없어 썼냐? 좀 막혀버렸네 갑자기 도가리 까다가 훌륭해 아냐아냐아냐 이거 아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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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것저것 헤매고 깔끔해 필요한걸 적적소서 써주면서 최고효율로 힘싸움 기도를 안쓰긴 했지만 기도 쓸만한 녀석이 아니었지 뭐야 저거 배치워버려 뭐쭈? 어 잘했어 삼천? 오백? 조절하는 것 봐라 이거 저런 애들은 좀 많이 줘야 되는거 아냐? 일단 이제 부착을 해봐 아 이러지마 이거 아니야 걸고 가자 가자 아 도적이 너무 도적이 너무 지금 비는데? 하는게 좋아 얘는 적당히 안 때리면은 계속 계속 싸워 쟤가 쟤가 죽은지도 몰라 위험한 놈들이야 그렇지 깔끔 다음 전투가 다음 전투까지 세이브 세이브 빨리 아 뭐 나왔냐? 아이 번거롭네 피가 있고만 전투에 저렇게 된다고? 저건 조금 싫은데 붕괴창에도 셀라나 다일데미지는? 붕괴창 쓰자 아무것도 안하니 고장 났니? 고장 났니? 저건 도적이 없을까요? 도적이 없음 제거해 봐 걔 됐으니까 걔 됐으니까 걔 됐으니까 제거해 봐 제거해 봐 걔 됐으니까 그렇지 3,500 끝내준다 끝내줘 아주 2,500 이놈이 버프 계속 걸어야 되는게 불편하긴 한데 강하니까 용서한다 갈 데 있니? 저런 데 가지마 뭐가 있어도 가지마 시간 아까워 버프가 끝나기 전에, 버프가 식기 전에 다 처리해버린다 너가 갔다와라 너 할 것도 없는데 뭐 도움도 안된다 야 솔직히 말해서 쟨, 얘들 둘이 다 하는거지 뭐 뭐 죽을 거 있니? 없지? 비었지? 1번 2번 다 아 뼈지? 저런 애들은 뭐 마법 써봤자 별거 없지 걸어라 아우 헷갈려 너무 많아 마법 방어 문 더 한 번 더 야 못 썼냐? 아 못 써도 튼튼해 에고는 에고는 한 번 뿌려야겠는데? 에고는 한 번 뿌려야겠는데? 쪼고 쪼고 쪼끔 쎈데? 그렇지! 잘했어 파워 파워 한 번 더 올려 그렇지! 반짝가루 아 야 얼어붙은 뼈가 마법을 쓰네 꽤 쎈 마법인데 막 쓰네 뭐 좀 냉기 신발이 있기 땜에 그게 좀 괜찮을 것 같고 빠르게 제거해 나가는 걸로 자꾸 웰프 쓰게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공룡이야 이거 뭐야? 드디어 맵에서 뭐 먹을게 나왔네 여태까지 하나도 안나오다가 그쵸? 아 이제 나온다 다섯 명이니까 만 오천이네? 병업적으로 보면 아까보다 약간 많이 주는구만 그럼 자체는 기도해 딱이다 야 기도하기 딱 좋다 야 뭐냐 얘네? 아 사후 확인이야? 500조? 아 뭐야 턴이잖아 갑자기 사후 확인 나와 어 쎄 심지어 500이 주제 500이면 안달아야지 거의 아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짜증나니까 이러지마 아 저런 겸시도 안주는거 잡고 싶지 않아 그래 가자 먹고 가자 뭐냐 뭐냐지 여기서 뭐하냐 뭐야 잠깐만 이런거만 가져가지 뭐 어차피 두루마리 판매용이잖아 나한테 지금 오우야 뭐냐 뭐해봐 김이나 올려 번개 완득 에메랄드 쓰레갑초 2 보호의 에메랄드 하나 쓰레기죠 에메랄드? 필요없어 돈 많아 에메랄드 여어도 필요없어 아 돈 좀 걸자 최고의 워업을 걸면서 가자 그렇지 가자 다 쓸어버려 아무거 없잖아 어우야 뭐야 뭐 레벨이야 면역이라고 저런 것도 있어 보호의 반지 2 어 됐고 필요없고 저기서 먼저 아 필요없고 필요없는 것만 나왔죠 지금 네 개나 다 들어가냐 다 들어가냐 다 들어가냐 어디 어디 반짝가루 뿌려주고요 굿나 한번 또 때려주고 야 튼튼하다 야 빠져봐 야 너무 안 들어오니까 버퍼 거는 동안 버퍼 끊어지지가 않아 정면에서 거는데 아 반짝가루는 좀 그렇다 아 뭐 딱 걸게 없는데 이거라도 쏠래? 응 그렇지 야 마저 붙어있는데도 저렇게 달면 안다지 내가 좀 찝찝하지 그러면 원활하게 쓸거면 이게 낫긴 하다 이거라도 에너지 칼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라나? 내려가자 아 아 저런 귀찮은게 나왔어 씹고 가 그냥 가자 뭐 영 용의 뭐 여왕 공주? 여왕인지 공주인지 저를 뽑아버리겠어 아 풀렸니? 잠깐만 잠깐만 풀리는 건 예상 없었어 예상이 없었어 아 이것도 다 걸어야겠네 그럼 레벨 체가 나니까 좀 버틸 것 같긴 한데 아 미쳤네 진짜 저걸 저렇게 해서 끊어버리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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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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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렇게 나온다고? 네 , 운이 제거해 그냥 아 죽었 아씨 가자 단일기술 센게 필요한데 그런게 없어 권능으로 죽이는 것만 있고 적만 들어가는 공격기술은 그렇게 필요한데 또 고장났니? 고장 나니 그렇지 얼마나 좋아 사후학이 또 나오는거 아냐? 그렇지 기도 한번 때려 가자 가서 황금형 때리고 때리고 파워 그냥 그렇지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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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한 번 더 뿌리고 암호 올리고 한 번 더 분노하고 제거해 제거해 그렇지 덩어리 얼마나 버텨나 볼까 3,000 덩어리가 세다 진짜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네 저렇게 될 정도 아닌데 안착가로 중첩이 되는진 모르겠네 중첩이 되는진 모르겠네 아 쓰지마 그렇지 펌프질 펌프질이야 야 엄청 큰 얼음있네 얼음에 드래곤 시체 아니야 그냥 진짜로 갔다와 뭐임? 작타일? 이름 작타일이야 당연히 싸울거 같은데 불만 있니? 극이 진짜 안좋을거 같은데 날 치료해줄수 있니 어어 야 치료해준다고? 웃기네 잠깐 왜 어디가세요 드래곤 어딘지 알아? 어어 저는 저는 저희 죽은 아아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고? 그녀를 보호해왔고 어어 알았어 가볼게 곤가드 훔치면은 불만 없지? 불만 있으면 죽는거야 내꺼야 내꺼야 잠깐만요 4짜리 나왔거든요 아 생명점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조금 크다 발사저항 최대생물질 25 플러스 어? 고통면역 아 방어력 4야? 안써 4짜리를 줬어 아 굴때리네 은신 안되는거지? 쉽게 말해서 확인해보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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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넌 어때 너가 끼기에도 좀 구리다야 방어력이 최고지 솔직히 말해서 버리자 저렇게 버리자 저렇게 버리자 나주면 안되지 마이너스 1정도면 내가 낀다 진짜 기메리트가 있는데 저런거 하나 저런거는 알아서 건너가라 이말이야 잘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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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도 나왔는데 드디어 어디야 길인거야 여기야? 아 여기야? 아아아아 아 여기저기 여기 뒤쪽 세트가 나왔다 한세트가 전사건가본데 드래곤슬레이어의 세트 아닐까 저 뱃속에 있는 전사 용의 뱃속에 뱃속에 죽은 전사 자 쓰레기구요 좀 넣어놔야될거 아냐 쓰레기구요 아스타소드야 필요없죠 거기다 능치도 별로에요 보망 쓸 놈 없죠 야 갑주랑 보망을 주면은 갖고있던 놈은 썼다는거야 그냥 준수한 세트인데 내가 쓰기엔 너무 구리다 다 넣어놔 볼렘체까지 넣어 그냥 아아 좋은거 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다 쓸모없는거만 줘 도입부분에선 플러스5짜리 무기 막 줬으면서 못돼먹어가지고 필요할땐 또 안줘요 이렇게 어떻게 45분 지났어 벌써? 야 나 엔딩 1부에서 엔딩 볼 때 45분 지났는데 좀 쫄리죠? 빠꼬 해야되겠죠? 피클 세트 아유 빨리 가봐 제거 젤 제거 제가 봅사지 너도 봅사지 550? 뭔가 조금 쎈데 돌피복 피복 몇주냐 얘네 3500이야? 아 별로다 아 14000짜리 있네 아 저쪽에 하나 더 있네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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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빼빼 얘네 빼 일단 일단 잡고 생각해 넌 저거 던지고 어우야 세상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좀 이거 좀 거시격에 나오는데 지금이다 법사가 법사가 아리게이션 한다 너무 많다 야 인간적으로 덩치가 있는 애들인데 결국 500 높여놓고 스펙 막 올려놓은거 아냐 불안한데 얘네 쏜다 요즘 쓴거 맞아? 왜이렇게 대가리가 없어 이것도 갈아 쏠려 기도하기엔 너무 늦었지 싸우자야 놈다 너무 맛있어 숙청 아파 좋아 아 혐이구요 어 잘 잡았다 어 레벨업도 했어 제발 아 상의 주문 쓰게 해주세요 1레벨 남았다구요 이제 확복만 보고 그 다음에 빠져야지 재밌지 올라갔다 좋은게 너무 많아 기도도 필수고 2레벨 회복이 안쓰인다 최종 주문 언제쯤 쓰니나 저거 털 꺼야겠다 정면으로 가는게 길이겠지 뭐 뭐 이따위냐 아 야외에서 져야돼? 가자 그럼 나갔다올게 내성불림 당연히 골렘이랑 싸우겠지 당연히 100% 야 1레벨 남았다 야 이거 아슬아슬 했네 이게 10만 더 들어가는 경험치가 와 이거 1레벨 찍으면 드디어 그거죠 너희는 너희도 아슬아슬 하나야 얘도 이제 거의 만렙이야 다음뒤에 실은 만렙으로 가겠어 그냥 거기다 가서 점검하고 분명 있을거 같았어 분명 있을거 같았거든 어휴 풀버프로 가 그냥 그렇게 하자 나중에 불러와서 싸우면 되니까 저정도 찌꺼기들은 다음뒤에 실은 반응이 없어? 저거 제거하고 와 어디보자 여보랑 나도 야 뭐야 죽었어? 찰 준비됐어 지금 나 어디서 귀찮은거 쓰고 있어 안쓰고 뭐해 미친놈아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거야? 나가자 요이호호호호 호 줄어동진 가자 어디어디디 아무데나 가봐 다 틀어막고 있어 죽는길만 남은거야 틀어막으면은 잘 막는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냐 잊 Scout 뭐 쓰는데? 이승 너 miten 도움둘 야, 빨리 와봐. 야야야, 이거 일단 재벌해봐. 잠깐만, 잠깐만. 개판인데 지금? 좀 개판인걸요? 발벗고, 발벗지다. 재고 해버려.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제발, 제발, 제발. 던진다, 재수없게.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총장 써. 걸린거 없지.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그렇지, 이거 잡고. 안녕하세요. 바글바글하죠? 디에씨도 끝물인가봐요. 디에씨가 그렇게 길면 안되지, 애초에. 본편이 짧은데.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엄청 세다. 버프 지금 있는거 다 쓰고 있거든요, 좋은거? 진짜 내 레벨 때 쓸 수 있는거 전부 다? 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발더스 진짜 토먼트 때는 스킬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지. 싸우는 법도 몰라가지고 왜 안들어가는지, 멈추는 것도 그때 깨달았고. 발더스 1 때에도 뭐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소환 막해서 넘겼지. 2 때 이제 조금씩 이해해 나가서. 드디어 이제 모든 버프를. 라운드마다 모든 최고의 버프를 쓰면서. 최고 효율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수 됐어, 고수. 최고야. 도적만 쓸 줄 알면 될거야. 도적은 빼버려야겠어, 그냥. 도적은 쓸먹없다. 가뭄에서 따는게 다인데. 나한테 있어서는. 내 취향이 아니야. 나랑은 너무 안 맞아. 궁수 하나 넣을걸 그랬어, 그냥. 궁수는 좀 별로지. 법사 둘이나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있으면은. 다 찢어져서 잡자. 아, 너희 못 잡냐? 너 구둔거야? 아, 잠깐만. 건너가는거지. 저런거 두지마. 귀찮아, 저런거. 못 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기만 해. 아, 이거 버프 걸고 가야겠다. 그냥 버프를 거는게 너무 귀찮긴 하다. 이 정도만 걸리면 충분하지 뭐. 가자. 제거해. 일단은. 힘 올리고. 안 죽었지? 일단 건너와. 일단 건너오고 생각해. 함정도 없잖아 이제. 이거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이거 뭐냐? 저금을 제거해. 화자 없잖아. 있네. 걔같은거. 잠깐만. 있다고? 아, 연세먼기 한번 갈겨봐. 쟤부터 죽여봐. 뭐 쓴거에요? 내가 뭐 건건가?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는데? 걸고. 너는 뭐 억으로 다 가져가라. 어차피. 정세서 달지도 않잖아. 1도 안될겁니다. 아마 1도. 에러 떠서 튕겼습니다. 어떡하죠? 잠깐만요. 너무 잘 싸워서 끊어버렸네? 내가 좀 잘 싸우긴 했지만 이거 심한거 아닙니까? D&D도 마스터 해버렸나봐. 너무 마스터를 잘하는거 같아. 게임들을. 금방금방 배우잖아? 금방금방 배우잖아? 금방 많이 밟았는데 딱 위협적인건 없지? 가자 가자 가자. 얘부터 제거해. 그렇지. 아주 이쁘죠? 황홀하죠? 아주. 한번더. 1번마. 일로와서 이거 제거해. 1번마. 2번마. 그렇지. 너무 빠르다. 한 번 더. 너. 맞았냐? 타겟팅이 안되는데 뭐. 끊어졌냐? 함정 밟았나봐. 안. 안. 안하냐? 그렇지. 어이구야. 구조군. 때릴 생각도 없냐? 야. 강하다. 염구. 크. 흑준. 야. 뭔가 나왔어? 산업 황금 갑옷. 봐도 좀 별론거 같은데. DLC창이면은 약간 기대할만하나? 많이 나오고 보니까 양산형인거 같은데? 큰일났는데. 한판감. 참. 별로죠? 가격도 안나오겠다 저거는. 뭐냐? 아. 보망같은거 주지 말라고. 아. 아. 신나네 슬슬. 당연히. 풀었어. 완창. 야. 너무 좋다. 근데. 주문 두배는. 너무 편하다. 본인의 다. 뭐. 끝난거야? 양쪽으로 가는건가? 금방 잡았네. 어. 부풀리기도 전 다 잡았어. 워메. 워메. 어. 워메. 생선놈들 이거. 발치카놈들이었구만. 워메. 워메. 자리있냐? 워. 없지. kororinn. 버려 필요없어. 필요없죠? 야가. 경산 좀 싹하자! 클럽. 데비앙의 로드. 기존 클럽이 너무 좋아서 별론데 골렘에 대해 추가 데미지 하프는 당연히 못 쓸 것 같고요 매력 1. 공포 면역 별로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좋아서 질병 면역 오 질병 면역 좋다 오 이거 괜찮다 습도가 좀 느린데 데미지에 비해서 최고점 스킬 안쓰니까 이거 줘도 되겠는데 할버드 권력의 상징 상징 고통 굉장히 높은 거네 3에 1에 10에 3호 3에 1에 10에 3호 굴이죠? 아 돌아오는 데 거 던지고 돌아오기까지 괜찮은데 갖고 있자 필요 없잖아 저거 어때 질병 면역인 게 좋아 질병 주는 것 보다도 느리긴 한데 어차피 버프 걸면은 공에 최대로 나오지 않겠어? 디자인도 예쁘고 너 있긴 하냐 메이스? 메이스 숙련도 있니? 있겠지?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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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차이 얼마야? 음 이 정도면 차이도 아니지 가자 드디어 예쁜 기 메이스 얻었다 뭐 여긴 너 길이냐? 저기야? 쟤가 방이야? 그냥 가도 되겠는데 별로 안 다쳤네 너무 세서 가자 뭐냐 이거는? 뭐야? 방벽을 파괴했다고? 진짜 파괴네? 무자이크 하냐고 저긴 없었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아 양쪽이구나 저건 이미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죽었구나 누군진 몰라도 귀엽네 멀럭들 멀럭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재밌을 듯 개보다 귀여울지도 모르겠다 어 사이즈가 무슨 아카사락트 지명적인 실수를 구한 건 오히려 너다 누구만이 많은지 시험해 볼까 너 왜 그렇게 텐타운 증오하냐 아 아 얘는 종족이 짱짱맨이었는데 우리가 발라버렸대 물량으로 개조법들이었네 이번에도 4대1인데 괜찮냐? 얼마나 많았길래 드래곤을 발라버려 종족들이 있는데 뭔 상관이야 아이오넬이란 남자가 아이오넬이란 남자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서 바바라리안 조종한 거구나 불쌍한 애들이라서 자기처럼 뺏긴 애들이라서 야 의외다 인간 종인데 바바리안도 바바리안 종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증오하는 게 아니라 걔네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줬나봐 하지만 혜연한 사람들은 검은 자신을 희생해서 검과 같이 부서져버렸다 그래서 그 부서진 검이 사라졌을 때 자유로웠다 우리 대화를 해결하는 데까 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 일단 걸건 걸고 생각하자 불에스 일단 기본으로 쓸거에요 기본에 쓰면 뒤로 날라가는 거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어구를 나 자신 없는데? 어어어야 걸고 시작하는 거냐? 어째 가만히 있다 했다 야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의외로 할만 할지도 모르겠어 센놈들 없네 지금? 아 야 저건 좀 아니죠 양심머리가 없잖아요 저거는 어우야 파키팅이 확실하게 끌렸네 어우야 잠깐만 죽었어 야 이거 나갔다 오자 나갔다 오자 나갔다 오자 나가서 회복하고 오자 어우 이거 좀 그 시기한데?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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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그딴 거 밟았다고 반응하지마 그 정도로 굴복하지 말란 말이야 죽이면은 뭐 겨움치랑 토탈 해가지고 뭐 더 주지 않을까? 독 있네 아 독 같은 거에 죽겠어 설마 자 22가 남았는데 그렇지 일단 올라가 버프를 다 걸고 버프를 걸고 가자고 어어 이거 잘 걸어야겠는데 일단 냉기 불에서 쓰거든요? 냉기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냉기 저항을 전사 가져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너희는 어 너희는 어 없어 너희는 내 생각에는 맞을 리 없고 내 생각에는 휘감김이지 냉기 저항 일단은 쟤 어그로 남당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쟤네가 하아 저 둘 찢어줘야지 어 원거리 둘 빼고 근거리 앞으로 보내고 가능하나 버프 걸린 애들로 타겟팅을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 사후 확인을 법사를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냉기 보호 포션까지 필요할까? 버프 걸맞은 시간도 없는데 필요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렇게 드래곤이 안 쎄 발도스2에서 나왔던 그 악마와 드래곤 혼혈 마지막 쯤에 아바지야리였나 아 어찌됐건 뭐 이상한 놈 있었는데 굉장히 쎘거든요 그냥 녹아버렸거든요 켄사이고 나발이고 켄사이가 녹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찌됐건 녹았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미약감이 있긴 한데 그 정도 아니다 버프먼은 충분할 것 같애 들어가서 안 해놓는 거 아닌가? 일단 걸고 걸고 기도해야겠지 그냥 아싸리 다음 템포에 한꺼번에 하자 어 이제 필드전 할 때보다 약간 길게 잡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했을 때 또 뭘 걸어줘야 되냐 내가 그게 또 고민되네 너 걸어줄까 그냥? 여기서 다 걸고 가면 되죠 힘이랑 그냥 내 생각에 그 기적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 다 걸어주고 아냐아냐 지금 걸 게 아니다 지금 걸 거 아니다 넌 아니고 지금 걸어야 된다 지금 돌피부랑 힘 걸었고 힘을 먼저 걸면 안 됐는데 방어를 걸고 이거? 너 망토 내가 못 껴줐냐 아직 안 적어냐 아직? 가속 필요 없잖아 이거 써야되잖아 빨리빨리 그래 그래 여기야 가면 돼 풀버프야 그냥 점수 해뿌릴까 그냥? 점수 해도 죽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일부러 늦적거리진 마 너 뒤졌어 너는 야 버프 풀린다고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아냐 감염을 써야되 이건데 보스여도 판정 있을거야 가 가 싸워 감염이 중첩이 안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얘 마법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던져 아냐 이거 그냥 때리고 때려 던져 때려 던져 아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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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쟤 노려야 된다 이거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반짝볼 싸우면 아 이거 버프 다 풀렸냐 설마? 맞아서? 근데 개선이 없었는데 이게 야 왜 상태 이상 걸려 안 걸려야지 나 방어라도 걸자 급하게 가속 걸고 아냐 가속 걸 때가 아냐 저 죽여야돼 저거 너무 아퍼 혼란 어떻게 풀어주지? 뭐 푸는거 아니냐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안되겠어 드래곤을 죽인다는 생각을 했으면 안됐어 사후 확인을 먼저 노려서 저거 버프 풀어주는 애를 죽였어야 된다 내가 버프를 거의 토탈에서 10개 정도 걸었는데 전부 다 이게 합산하면은 내 마리를 그게 한꺼번에 풀려버리니까 진짜 너무 이제 딜로스가 심해 드래곤 데미지를 내가 깎아줄 그런 것도 없고 어렵게 없고 지금 뭐라고 잘 먹어야지 뭐 1번 2번 보내 3번도 보내 4번 밑으로 보내 보내서 일단 가봐 얘 노리고 전기 뿌려 물이니까 전기 약하지 않겠어? 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 좀 아닌거 같은데 도망가 어그로 잘 끌어라 어그로 잘 끌어라 어그로 잘 끌어라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끝난다 어그로 잘 끌어라 얘네 제거해 얘네 제거하는게 먼저 왔다 야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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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번 던져 지금 뭔가 쓰고 있어 쟤네 1번 지금 기절했거든요 기절 풀어줄거 없거든요 저 물량맥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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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는거야 제거해 제거하고 풀렸지 가 제가 몸을 대야되는데 될거 같은데 느낌상 퍼뜨려야 돼 퍼뜨려야 돼 걸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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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감염 시키고 그래 지금 최고 방어력 때리는거야 걸었지 가면 걸렸죠 지금 풋달프 아 내성굴림 한거야? 아씨 뭐 저 따위냐 저새끼 내성굴림 안건다며 반짝가루 뿌려 일단 뿌려 뭐라도 해 어 잡을거 같은데 시간 있을때 매겨야돼 상포가 있을거야 하나만 꺼내 아까워 아까워 덱이나 있잖아 내성된거야 내성된거야 어 들어갔어 싸워야돼 싸워야된다 쿨이 안돼 쿨이 안돼 쿨이 안돼 쿨이 안돼 솔직히 버틸만하거든요 주인공은 어 취소 진짜냐 이거 어 실화냐 야잠깐만잠깐만 야잠깐만 야잠깐만 아 제발 이루지마 아 미친게임이야 다잡았는데 안돼 안돼 아 듀얼클래스만 하면 진짜 그냥 찢어버리는건데 아 저거 감염 안걸리는거 너무 크다 이거는 염구 쏘고 빠져야돼 법사 칠합 조금만 더 아껴주고 해적이 너무 이게 도저히가 너무 하는게 없는데 진짜 하는거 없는데 도저히 있으나만 하는데 겸치를 빨아먹는 쓰레기인데 그냥 어떡하지 얘야 얘가 벗고 걸었지 그치 아 야 뭐야 멈췄어 지금? 기절 들어가서? 미쳤냐? 아 개 운빨게임이야 진짜 너무 심각하게 운빨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 야 어메 어쩌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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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심각한데 이거? 완치가 없어 나 학급회복으로 회복되는것도 아니고 회복 자체가 안들어갔는데 상위회복은 상급명은 당연히 안들어갈거 아니야 아 너무 헤린데 이거? 안통하는건 반칙이지 개같은게 임마 잘 안들어 Msigh 아 제발 저거 물리지마 잘 돌려 잘 돌려 잘 돌려 아 너무 이거 황송한 체력인걸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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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야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야 나 물약 있어 좋은 거 존나 좋은 거 있어 나 너무 이거 게임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 아낌 역을 너무 무시하는데 나 이거 한숨 때리는 거 있거든요 냉기 전기저항 꺼지시고요 어딨니 개 좋은 물약이 있거든요 저 개 같은 거 어딨냐 아니 있었어 어딨어 어디 갔냐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물량 있었잖아 이거 했냐 마셔 빨리 마셔 피로가 사라지는 거였냐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쌩 아 잠깐만 아이씨 야 아 저 당황스럽네 이거 야 잠깐만 아이씨 되게 좋은건줄 알고 자신있게 넣어놨었는데 저거 여태까지 아낀 이유가 있었다고 좋은건줄 알았다고 사건물력 있지 않냐 니가 니가 갖고 있냐 싸우지도 않는 놈 가루 뿌려 가루 뿌려 잠깐만 얘 아직 안돼 얘 아직 안돼요 아직 아직 덜 찼어요 황교야 황교 들어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쟤 죽어 니가 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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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한 번 더 먹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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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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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수야 개 같은 새끼 용 같은 새끼 아우 야 잠깐만요 야야 뭐 옮겨줄 수 있냐 되냐 먹어 귀신같이 먹어 홀락 먹어 그렇지 아우 미친 게임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아야 너 지금 먹을 때가 아니지 때려 뭐하는 거야 갯대기 저거 어떻게 사라진거냐 뭐 없어졌는데 저거 됐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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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먹어 너도 먹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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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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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니가 오히려 몸 델래 돌피부 쓰고 북리 같은 허찍거리 하지 말고 기절하지 말고 뉴 아 재생 물약 있을거야 그것도 먹어 올라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하는 거야 안 먹어 기절했어 쟤 넌 가 도목만 아니면 이길거같은데? 먹어서 동래 버려 될지도 몰라 왜냐면 물약이 떠있거든 흩어져 흩어져 37? 너 너 버프 걸거야 안 걸거야 빨리 대답해 어머 미친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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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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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했어 기절했어 안녕하세요 이거 물약을 그걸 먹어야겠다 그 강화 물약을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냉기가 너무 아프다 냉기가 아픈게 아니라 아까 기절이 커서 솔직히 기절 안걸렸으면 이겼어 실력 조절이 안됐어 아까는 이거 드래곤 돌려주고 솔직히 쉽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어 내가 해보니까 쉬워 진짜 헛소리하는 것 같지만 쉽습니다 난 믿어 공략법을 아예 알아내버렸어 씻습니다 여기서 와비 안걸리면 돼 저 태풍만 안맞으면 돼 안맞았죠 됐죠 그래서 이거 노립니다 이 녀석이 내가 보니까 디보프 해제고 하놈도 지금 시동거는데 물이니까 번개 매겨 번개 매이고 니가 어그로 끌어서 돌려 때려 끌렸죠 지금 살짝만 빼 병신아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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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티로 아껴야 되니까 버프 겁니다 재죽이고요 버프 살짝만 뺍니다 이동할 수 있게 살짝만 빼요 3번 들어가 3번만 살짝 살짝만 빼 좋아 이렇게 교체해주고 반짝하루 뿌려서 디보프 걸고 누가 버프야 지금 니가 버프냐 니가 버프지 일단 죽여 쟤 죽이고 살짝만 더 빼 제거하고 이러면 안전빨이거든요 어차피 저거 잡는거 외에는 할거 없잖아 그치 물약 먹어 저런 물약 쓰지도 않아 빨리 빨리 좀 제거해 봐 왜 이렇게 느려 서졌어 빨리 좀 제거해 봐 어 왜 이렇게 으 homeless 가고 시작 좋은 제거 5 내는 6 장전 아, 진짜 제발. 지키려. 여기, 여기. 제 best을 할게. 잘 끌고 있는데 말이야. 제 best을 할게. 아, 야야야야야야. 진짜 제발. 기회 왔어, 기회 왔어. 자꾸 뭐 벌면 돼. 뭐 푸는 것 같은데. 아직 체력이 그렇게 안 위험하니까, 이거 걸어. 어이구, 너도. 그냥 걸어보려, 그냥 거기다가. 열정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죠. 아까 했다. 너 걸 배려? 너 그거 던지래. 이거 던져 위험하다 한 명 뒤로 가 좋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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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걸어 강 나온다 강 나온다 나왔다 강 나왔다 강 나왔다 됐냐? 너는 버프 걸지 말고 어차피 재생이니까 으음 됐어 잘했어 잘했어 때려 때려 버프 마뜨리다 아까 사락트 개자식아 잡았다 아 아 허리야 휠리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구만 겸 지나 볼까 오만 잘했어 이게 뭔짓이냐 야 야 재고해 뒤에다가 비어나왔는데 뭐야 뭐해 왜이래 쟤 별로 안아픈데 솔직히 말해서 걸어버려 영혼보석? 아 저거 깨는거야? 아 가서 때려 어 빨리 때려 할수있어 잘하고있어 할수있어 영혼보석 영혼 보석같은 소리하고있네 찢어버려 죽음같은건가니 설마 이 끝물에? 아 오만 총 10만 아아 내밀업했어 문 열렸어 아 아 개웃기네 50만 준거야 경험치? 야 진짜 많이 줬다 저거 얼마야 그러면은? 한 명당 10 25,000? 타코의 무기점수를 오 무기점수 트윈드 무기점수는 별거 없지 타코 잘못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발더스 애들이 더 어려웠어 도전과의 달성 도전과의 달성 풀어주면 안되냐? 정신집이 없냐? 정신집이 없냐? 가자 정신차리면 오겠지 뭐 알아서 아아 저런거 걸리지 마세요 정신집이 없지도 좀 안전 도전같아 어 여기 하나있다 못고자 이게 메인이구나 음 용의 비늘 이 게임에서 지금 처음으로 만든 용이고 아마 뭐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벤트 약간 사이즈상 빨리 좀 변경돼줄래 언제 풀리냐 쟤 현옥 언제 풀리니 어떻게 현옥 같은거에 걸려 미개하게 현옥 풀어주는거 없냐 공포망토야? 아 필요없어 아 시간이 해결해줄거야 아래쪽도 있네 메비 갔다올까? 어 풀렸다 아 메비 좀 길었네 여기까지 다 활용할걸 그랬어 완벽 딴가지 은근히 밥값했다 처음 한거 아니냐 거의 잠옥잡을때 말고는 근데 감염이 안통하는건 혐의야 감염은 통했어야 됐어 저거는 통하는 기술인데 확실하게 통하는게 맞는 기술인데 저거는 보수전이라서 너무 효과가 세서 그런거 같은데 저렴건 필요가 뭐 뭐 뭐 뭐 뭐 워프당의 몸에 돌아가면서 외부의 이슬을 보냈습니다. 그의 외부의 외부의 외부는 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지하여 간혹의 세상을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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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가 다시 한번 더욱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자율이 자신들이 그들은 저에게 지지하여 죽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띄지하여? 그리스마저 내가 여기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으니, 그 때까지는, 그리스마저가 될 것이다. 희망이 그리스마저와 희망이 그리스마저가 일을 지나가는데, 희망이 하나의 희망이 역할을 보다. 정말 만활한 success heart i의 예 오 잠만 잠깐만 야 야 나 디엣이 깨야돼 개새끼야 야 나 디엣이 하나 안 깼어 미친놈들아 울대 어디갔어 일로 순간이동시킨다고? 말이 되냐? 아 뭐 대화도 없어 그냥 일로 보내서 나 야 아 잠깐만 뭐 사막기지에서 하는 거 있다며 잠깐만요 갈 수 있겠지 설마 트라이얼즈 오브 루어마스터 던전 크롤링이다 야외 배경 하나밖에 없고 전투와 함정 수수께끼 연속이다 너무 함정이 많아서 플레이 타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하핀아 하핀아 아 비월도 추가됐어 비월도 기억하시죠? 눈깔 괴물 나 막 연매겼던 거 내가 막 쌍룩하게 했던 거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러면서 잠깐만요 가신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못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해도 일단 이곳으로 넘어온다면 이 확장팩 클리어하기 전까지 돌아갈 수가 없다 입장 조건을 만족하면 털리게 된다 스토리 탐욕이 영주에 죽음당한 바다가 저주를 내리게 되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제가 아까 한건 하트 오브 윈터라는 확장팩이고요 이건 유료 확장팩이고요 트라이얼즈 오브 더 루어 마스터라는 확장팩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료 확장팩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낮다고 해요 맵은 하나고 함정이 굉장히 많고 비월도 있죠 발더스2에서 만난 그 녀석 추가됐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들이 몇 개 추가됐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두겠습니다 이거 무료 디엣이래요 무료 디엣이래요 무료 디엣이로 맵 하나 만들어서 함정이랑 잔뜩 내비둔게 다라고 합니다 저..어떡하죠? 듀얼클래스 사마..사십만.. 사..사만인가? 천만..사만전인데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아 웃기지마 야 나.. 나..율대여 강태상에서 나 아 잠깐만 나 진짜 돌아갈까 그러면은? 깨기 전으로? hj 진짜 돌아가야되나? ... 야 아 aka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슬에이게이마아 아 엔딩이잖아 이거 야 이러면 나 못 깨잖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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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도 않아 이거 꺼져 잠깐만 그러면은 하트 오브 윈터는 하지 말고 듀얼클래스는 보고 싶었는데 내가 하트 오브 윈터는 했죠 뭐 오브 뭐 어쨌든 그건 하지 말고 어이가 없네 그거 보러 가자 그럼 그거 보러 가죠 저희 듀얼클래스하고 엔딩 보고 마무리 합시다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 나 어이가 없네 야 당연히 나는 보내줄 줄 알지 왜냐면 다음 디에시가 있는데 하트 오브 윈터 다음에 나온 디에시인데 당연히 내보내준 다음에 가게 할 줄 알았지 모든 게 끝났다면서 아니 뭐 끝났으면은 끝났다고 울대어랑 대화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내가 마을 망할 뻔한 거 구해준 거 아니야 바바리안한테 바바리안 드래곤 쳐들어 올라 그런 거 내가 다 구해주고 뱃사람들 배 만들고 있었고 꼬마이도 다 태워줬었고 가서 감사인도 듣고 평의에 뭐 쪽지 받았고 울대어한테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마을 가가지고 대화도 하고 평화를 되찾아서 뭐 축하합니다 티카티카 하고 천천히 구경하고 대화 좀 하고 아이템 뭐 혹시 놓친 거 있나 안 산 거 있나 둘러본 다음에 아 두 번째 디에시 가야겠다 하고 두 번째 디에시 가서 좀 즐기다가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내일쯤에 두 번째 디에시 딱 보고 엔딩 한 번 또 보고 끝날라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크레딧 하나 나오더니 강퇴 당했어 디에시에서 심지어 디에시끼리 이어놨는데 이거 미친 게임이야 근데 나 디에시는 별로 안 궁금해 솔직히 왜냐면 늘려놓은 거 같은 느낌 들고 아까 봤으니까 대사는 적당히 넘기고요 너 말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지금 꽤 세거든 저 굳이 다 싸워줄 필요는 없지만 개새끼 버프 걸고 가서 다 죽인다 그냥 다 죽인다 마지막이라 살살 가져올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냥 가서 찢어야겠어 기도해 버프 걸기 전에 해버렸다 다 죽인다 이거 너무 잘 안 들었거든 그는 안을 없앨 그는 안을 없앨 왜 이렇게 다 죽인다 이렇게 안할 수 있어 여기가 안해 그는 안을 없앨 죽여 죽었냐 이거 받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저기서 싸우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맨 처음에 맵으로 점차 안줬지 준거야? 이제 거인들 죽이고 사이클롭스 신기하게 사이클롭스는 제 탕 안쳤다 4천 3원 줄거지? 간다 3원 안주고 그런거 아니지? 3원은 줘야돼? 듀얼클래스도 하고 꺼야되나? 잠 못자 줄거지? 듀얼클래스도 하겠다고 잡았는데 겸치가 300만이 한돈데 아슬아슬하게 이건데 강세상해가지고 볼수도 없네 이거 나 듀얼클래스로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볼라그랬는데 누구보다 궁금해 제가 걸면 되지 않나? 에버라드였니? 됐어 볼수있다 너부터 보자 8레벨 주문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9레벨까지 안쓰게 하고 8레벨을 최고로 보겠다 내 생각에는 10단투명아 해킷샷 소환 카코핀드 죽음의 손가락 아 7레벨 주문이잖아 이씨 해킷샷 찍자 마지막인데 8레벨 강철몸 7명 미로 아냐 8레벨 나 있었지? 그러니까 8레벨 최강이네? 죽음 아비 항상 찍는 cela swept fire react ret 2 어 25 1983 music 性 싸움 2 service 4 5 롱소치 를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롱소드 5 있지? 어 있지 쓸 수 있지? 설마 롱소드가 없냐? 아냐 있어 있어 내가 챙겨놨어 아 못 끼네 클리렉 듀얼하면 롱소드 못 끼네 아아 방어력 2배 됐네 아 원래 2배인가? 능력으로 아 롱소드 못 깹니다 여러분 클리렉 듀얼하면 롱소드 못 깨 아스라스라게 끝나서 다행이다 이거 못 끼는 꼴을 보고 끝났으면 나 열받았겠다 진짜 어 다행이야 잘 끝났어 7레벨 스킬 어 정신 관련된거 전부 다 안통함 악헌의 방패 가장 강력한 그거냐? 어 주문 흡수에 어 주문 흡수 방패야? 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다야 이게? 시듬 죽음의 손가락 아 웃기지 말고 이런거 주지면 이럴거면 법사랑 뭐가 다르냐? 그거냐 선한 영웅을 지닌 생명체를 공격한다고? 당연히 악당밖에 없는데 뭐 그딴게 뭔 상관이야 하하 돌아버리겠네 이거 이거 경로 쓰는게 낫지 이거 7레벨 찍는게 의미가 없네 일단은 어택은 생겼어요 공행같은거 생겼겠죠 뭐 무너지 흡수 솔직히 이거 숙련도는 얘보다 1라지인거에요 바바리안보다 누나보다 그리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 주문 흡수 있고 아따 다 필요없어 지옥문 하나 가져갈래 엔딩이나 보자 엔딩이나 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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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스킬도 없네 여기는 어디서 다비였니? 여기였니? 하하 우선 아무거나 찍으면 안되는걸로 음 아무거나 하면 안되고 맞춰서 가야된다 어 클레딕이니까 무조건 이제 둔기계통으로만 해야되네 만약에 이제 버클을 하면은 약겹 아 쉽다 야 캔메시가 제일 센거야 그럼? 죽일수있냐? 흐흫 잠깐만 쎄져 죽일수 있을지도 몰라 가신 소환하고 가속을 걸수가 없네 가속을 걸수가 없네 아 방금 봤어요? 하하핳 아 짜증나게 부네 끝물에 와서 소소소소소 하면서 받는거? 깜찍해야지 오 오 오 세개 걸고 딱 끝나겠다 아까 봤기 때문에 이미 다 봤잖아요? 저번화였기 때문에 바로 죽여! 제가 죽여! 들어가긴 하는거냐? 와 너 왜 저렇게 세냐 얘? 바바리안 능력인가? 되게 세네 쟤 얘네 중에 들어간 놈이 하나 있는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슬란디 아무 문제없어 얘냐? 아 더럽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죽여 빨리 쟤지? 쟤 하나 남았지? 응 끝났어? 올라가 끝났어 자막 네 장간 내가 잘 알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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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로가 풀렸네. 아, 미쳤어. 시끄러워.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죽는 거야. 뭐야. 뭐야, 악마가 서 왔는데? 뭐야, 왜 아까랑 달라. 아깐 악마 없었거든요? 아깐 약종에서 철골렘 나온 게 끝이었는데. 뒤에 시계고 와서 그래? 나이도 올린 거야? 그래서 두 마리 올린 거야? 개 웃기네. 야, 너 죽으면 안 된다? 맞고 죽어야 된다? 뭔가 시뻘겨져서 약간 분해했어. 음, 죽어. 죽여! 죽여! 아, 나 이거 뭐 풀리지? 죽고 있었네? 아, 나 일단 가봐. 어, 다 끌고! 못 끌면 못 끌는데로 그냥 싸워. 공로가 죽는 건 언제나 있던 일이지. 공로가 죽는 건 언제나 있던 일이지. 여기 물약이 있으니까. 죽여! 보여줘, 켄사이의 힘을! 켄사이란다! 버클의 힘을 보여줘! 1대1이어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난 믿고 있어. 지금 뭘 믿어,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 다 됐습니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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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때리네.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쓰레기인데? 지금. 너 다시.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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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깔끔할 것 같다. 야. 근데. 버서커. 클레릭 듀얼하면은 검 못쓰는 건 진짜. 이거는. 다행이다. 알아서. 만약에 2초 장르 하는데 다음에 또 이거 한다고. 검 찍었다가. 메이스를 화끼면 어떡해. 다음엔 다신 이런 직업 안 하고. 하더라도. 근데 클레릭 되게 좋긴. 엄청 좋다. 양손 망치가 있어야 돼. 이 게임에 그래야 재밌지. 어. 난 끝났다. 어. 난 끝났다. 아. 그냥 버려야겠다. 야. 일로 와봐. 어. 죽이자. 어. 졸라쌤. 졸라쌤 진짜. 야. 좀 좋은 거 좀 써봐. 안짜 가루 같은 거 써 그냥. 야. 뭐야. 못 잡냐? 설마 못 잡냐? 와. 말도 안 돼. 졸라 쓸모없어. 저거 마법. 마법 깨는 거 너무 사기야. 아. 나 그거 걸면은 괜찮을까? 어. 그거 마법 반사하는 거? 그럼 안 풀릴라나? 어. 어. 저게 너무 아름다워. 나. 야. 철골레는 왜 벌서부터 붙어있냐? 재수없게. 에버라드? 응? 잘했어. 너 좀 악마 한두 마리 죽이고 갈 생각은 없었냐? 그냥 가지 말고. 마오 패스 혐의입니다. 너무 혐의예요. 오오 너 뒤졌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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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방어력을 보여줘 야 이제 죽여버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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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롭게 말이야 돌조 아콘의 힘을 아콘 설마 풀렸냐? 야 풀린거야? 개같은 게임을 보네 어 잠깐만 미쳤니? 잠깐만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야야 너 중에 야 독 없애는거 있지 않았냐? 내 중에 그 상태 이상 없애면서 회복되는거 있지 않았어? 다 보니까 없냐 또 볼 땐 있네 이것도 해두긴 하여 일단 자 일단 돌을 돌다가 야 이것도 좋고 어이가 없네 야 너가 메인이야 널 위해 모든게 존재하는거라고 이 게임에 바로 풀린거야? 왜 풀린거냐 이거는 맞았냐 설마? 스친 적도 없는데? 뭐지? 쟤도 왜 저기가 아니야 쟤? 불 때리는 놈이네 나와봐 어미차 먹어 언제 벚꽃걸래 데려 봐 어디가 자꾸 쟤 먹어 싸워 뭐지? 뭐 걸리는거냐? 다 풀어줬는데 내가 다 풀어줬는데 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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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너무 씨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얘? 먹은거야 지금? 먹었네 결국 소환 엔딩이니? 뭐지? 결국 소환 엔딩이니?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롱소드였으면 이겼다 너도 질병에 걸리냐? 점점에서 죽이자 그냥 시끄러워 저를 어떻게 죽였지? 그냥 점점에서 죽였나? 가속 걸고? 가속 길음 옮겨놔야겠는데 아 맞다 뭐 이상한거 먹었지 철골름 그냥 너무 가까이 뜬금없이 있는다 야 내가 이러면서 죽이기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한 시간에 걸렸다 바로 튈 것 같긴 한데 모르지 또 그거는 야 끊겼다 잡아라 얘 뭐야 얘 걸렸어? 아니지? 어어... 자 우리 기름 하나씩 할까? 아이씨 짜증나네 죽여 앗짝 죽어 죽어 아이씨 아이씨 걸렸어? 강포 걸렸어? 아 왜 이렇게 못 때려 쟤 아니 더 약해졌어 레벨을 파고 왔는데 듀얼클레스 했는데 전에는 그냥 가서 순살해 버렸는데 녹여버렸는데 아 시끄러 아 시끄러 마모 페이지를 마모 페이지를 여러 번 쓰는데 마모 페이지를 여러 번 쓰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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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비 생각들을 안풀릴 때 너무 짜증나 아이씨 아이씨 아 그런 거지 뭐 첫번째 행동하기 전에 뺐다 설마 저거 뭐 함정 발동했다고 저것때매 안돼 그런거 아니지 죽여 풀렸어? 아 함정이 뭐 저렇게 많아 아 쟤 땅아재 죽여 삼촌 희생해 원래 희생하는거야 그런가 봐 에이아이가 똑같구나 dlc랑 dlc가 나중에 나온건데 dlc 수준 생각하면 거기서 오겠지 뭐 쏠 해동 못하냐? 그럼 죽어야지 뭐 야 설마 쓰기 직전에 맞은거야?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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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 들어가 야 길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상태 이상이 걸린것도 아니고 여기 범위가 여기가 아니잖아 저기 왜 들어가? 말이 돼? 게임 자꾸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거야? 빈정상하게? 너 막 만드는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이펙트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 야 안보여 뭐 야 이펙트가 없어 그냥 그냥 멈춰 이 새끼고 뭐야 이펙트가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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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이 새끼고 뭐야 이펙트가 없어 그냥 그냥 멈춰 이 새끼고 뭐야 어 이해가 안되네 어? 상태 이상 안 걸렸지. 나한테 스킬 쓰는 녀석 없지. 어? 범위 공격 다른데 있지. 근데 풀린다고? 야,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 아까 깼는데. 시, 아까 깼는데 심지어. 갈수록 이거 대단이네 이거. 어? 헛소리 하지마 빨리 가죽. 더 짜증나는 거는 듀얼 글래스 했는데 약하다는 거야. 개같은 난 된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 아, 그만 더 들어가. 두 개 차이가 뭐냐?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뒤로. 야, 뭐야. 얘 왜이래. 기절했어? 왜? 아, 야, 야. 분노를 썼는데 기절을 할 리가 없잖아. 분노가 기절이 방지되는데. 어떻게 저먹은 거야 이거. 분노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이펙트에. 씨. 야 뭔데 이거. 아. 아. 씨. 기절 방지가 텍스트에 써있는데. 기절을 했다. 기절을 하고 싶으니까. 기절을 하고 싶으니까. 아. 이 책의 현실을 보고 싶습니다. 매성 굴림 자체가 안 드는데 어떻게... 강한 거라 맞아... 매성 굴림 없는 기술로 안 맞는거 아니냐? 완전 면역인데? 돌아 버리겠네. 주문반사는 진짜 걸고 싸워야 되나? 그래야 안 봐, 그게 무적인 건가? 야, 저 건은 속도 좀 봐라 썼잖아 나 무적 물량 먹을래 어딨냐? 볼라고 보면 없다, 야 볼 때 드는 게 이거 가져와 이게 무적이구나 가져와 안 들어갔네, 저 갑자기 안 들어갈 구석은 아니잖아 무슨 거야? 아, 썼지 써야지 잡아 잡아 아이, 씨발 진짜 속았네, 진짜 아, 이펙트도 안 나오는데 딜 들어가는 건 무슨 경우냐 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자 야, 저 가차 없는데 매서운데, 아주 매서운데, 아주 무슨 행동하는 거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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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딜이 안, 안 들어가는 거냐 지금, 지금? 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어, 다 니가 왜 맡냐 그거를? 뭐 맞는 거야? 아이, 뭐 맞고 있는 거야? 야, 야, 뭐 맞고 있는 거야? 타겟팅이 쟰데 독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맞고 있는거야 쟤 반피야 꺼져봐 이해가 안되네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게임이네 야야야 나와 꺼졌다 꺼졌다 야 야야야 니시로 보내 너는 이거나 먹어 아니아니 딜이 왜 들어가냐고 아니 상태 이상이 없잖아 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딜이 왜 들어가는거야 왜 들어가는거야 아니 딜이 대기피해가 들어갔다고? 배기피해가 들어갔다고? 배기를 안하는데 어떻게 배기피해가 들어가? 무슨 개같은 경우에 야 그만해? 사식 들어오고 또 물약을 먹어도 지파리차는데 그냥 싸워도 죽어라 그냥 싸워도 죽어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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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피해라고? 함정도 아니야 배기피해를 안배고 있는데 야 그냥 연구 던지던가 뭐 그냥 죽여버려 저걸 상대하고 싶지 않아 연구같은거 던져 그냥 연구같은거 던져 그냥 뭐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딜씨 갔다왔더니 고장나버렸나 아 잡았었어 이거 틸 안들어가? 어 아까 더 약했을때 순식간을 잡은 애 거든요? 근데 아 빨리 휴가 돼 그만 떠들고 그 내성이라고 믿고 내성이 걸고 양목에서 때려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히스 1라운드 동안은 못쓸거 아냐 1라운드 동안 때려야지 뭐 야 근데 너무 심한거 아니야? 야 아니 1라운드도 아니었는데 그 그냥 평타 들어간건데 보니까 그 경기구를 보니까 그 경기구로 들어간다고? 그 경기구로 들어간다고? 야 씹고 야 씹고 물약으로 물약으로 가족끼를 왜 두개냐 근데 뭐하니 안 때리고? 뭐하니? 멈췄니? 뭐하니? 뭐하니? 멈췄니? 멈췄니? 포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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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이 날이 더 부족한다고 더 부족한다고 아니면 이거 안되면 완전 세팅 짜가지고 다시 세팅한다고 한다 칠 레벨 주문으로 막아버려서 다 막아야지 그러면 아예 막을거면은 그치? 뭐하니? 뭐하니? 아 쟤가 쓴거냐? 불레비? 법선 왜 죽었냐? 아니 아니 왜 배기 피해가 왜 들어가냐고 아 아까 안들어갔잖아 전에는 아니 왜 들어가 먼거리로 전향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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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피해가 들어가니까 내가 버프도 못걸고 죽어 그냥 아 얘는 그냥 걸어오고 있는데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해가 안되네 왜 저렇게 만든거냐 뭐였냐? 아니 이거 상태 이상이야 반사가 있었는데 아이씨 까져봐 근데 마법해져도 범이야 아 이거 미치겠네 아니 철골렘이 가까이 와서 바로 걸고 시작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아니 네 네 황당하네 진짜 아니 대사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동안 철골렘이 걸어왔 슥슥 걸어 한 걸음씩 코앞에까지 뭐하자는 플레이야 아 된다면은 뭐 필요 없긴 하겠는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올 테니까 기도까지 걸어 분노 경로 건너가 분노 경로는 안풀리니까 분노 경로를 써야되나 그냥 아싸리 시작한 아이콘의 방패 아이콘의 방패 안 걸렸으니까 1부에서 잡을 때는 엔딩 볼 때는 1부 엔딩 볼 때는 쟤네도 없었거든요 지금 발톱질하고 있네 날기 달리는 아 안돼 왜 있는 거야 이거 능력 저걸레 어딨냐 같이 죽여요 몰라 아 저기 가리는 거냐 지금? 저걸레 좋아 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있는 모든 스킬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나 이렇게 하자 풀 수 없는 걸 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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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 풀렸냐 너는 분노가 풀렸네 어차피 너는 뭐 할 거 없으니까 상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그녁이 그냥 씹어버려 가 가 죽여 가서 아 딜이 더 안나와 아 더 세진거야 그럼? 분만큼? 아 딜이 왜 더 안나와? 아 저녁은 그냥 가가지고 붓기만 하면은 그냥 때려 죽였는데 순식간에? 굴림 때문이야? 기도 한번 때려야되나? 아... 존나 짜증나 진짜 게임 뭐 이때로 만들었냐 여태까지 괜찮았단 말이지 여태까지 극찬하면서 했단 말이야 내가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면 어떡해 일단 걸었지 한 번 더 써야지만 별 수 있나 안되면은 됐지 여기서 그냥 이거 걸어 그냥 이거 걸어 걸린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느려? 가속했잖아 200도 나왔잖아 왜 이렇게 느려? 가속이 2푹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느려? 하... 씨... 뭐지? 아니 아니... 걸리자마자 뭐... 된거야? 그거? 걸리자마자 그거 해제된거야? 어... 이해가 안되네 아... 아우씨 에버라드 전서 순수전서가 좋은거 같다 그냥 난 아우씨 버프 걸고 하기는 애매하다 얘는 은근히 걔는 이제 약간 화력도 했고 왕자도 잡았고 나쁘지 않았어 더러운 버프 서식이 저거 음... 이건 진짜 둘 은근히 세다 어떻게 해야 되지? 흠들 높는거 보소 야! 모르고 다섯마리 사라졌잖아 아 이거던데 아 이거 어떻게 분사해 분사해 낼거냐 천은 무조건 법사한테 가는거야 그럼? 정해 놓은거야? 아 왜 야 돌피부 했는데 왜 한방에 죽어 돌피부 열 번 막아주는 건데 야 왜 이렇게 약해 야 아 야 어어 열받아 어허허허허허허 뒤로 빼면은 마마 폐지 함정이 있는 거야 아 나 함정찾기고 다 찍어놨는데 함정을 못찾는 거야 그럼? 아 야 나 이해가 안되네 이거 너무 갑자기 엉망이라서 최종보수전이니까 함정도 못찾게 만들고 마법도 무조건 이제 다 해지되게 만들고 아 근데 아까는 왜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럼 디에시 보고오면은 디에시가 경험치를 많이 줬으니까 그만큼 올려야겠다 해서 만든 거야? 악마도 소환하는 뿐만 아니라? 근데 왜 걸어오면서 내가 쳐맞는 데미지가 들어가? 제리 홀스 내가 너무 오래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다 진짜... 헐! 아직도 조용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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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 한정 예발동대 못찾았는데 아야야야야 잠깐만 데미지가 120이 들어오냐 순식간에 자유의 물약, 투명화의 물약, 돌고인의 물약 권능의 물약 아 이렇게 회복이 없어? 왜? 아 나 이상하네 이거 게임 이게 왜이렇게 되냐 갑자기? 왜 죽었어 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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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가 안되네 아.. 짜증나네 아 아니 그냥 죽어 야 무슨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킬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 터져 막 펑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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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쓸 것만 일단 가져오자 아니 회복이 너무 안돼 회복 기술이 그냥 기술 자체가 없어 내가 피로를 일단 제쳐두고 넣어버려 이것도 거슬려 이제는 두고 또 뭐 스킬에 회복이 있냐? 어떻게 4,5,6에서 회복이 다 없냐? 어떻게 4,5,6에서 회복이 다 없냐? 4,5,6,7까지 다 찍었는데 위 애를 써보자 어차피 안 쓸 거지 하나 쓸 수도 없어 쓸 시간도 없고 위 애를 걸어봐 아카넬 방패 안 통하니까 써도 이..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냥 로또 로또 메탈? 로또 메탈? 로또 엠매한 거 막 써가지고 4대 4번에 힐 있는데 다 안 쓰잖아 어차피 17점이야? 아아 짜증나네 야 이거 한 번 아니 쟤 쓰지도 못하지만 쓴다고 해도 도트로 들어가는 데미지가 더 센 거냐 100이 그거 들어가는 거 정리 좀 빨리 풀어봐 아 짜증나 죽겠네 하자식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re is no need for such empty threats the only reason you are still alive is because I want you to witness this historical behold and hold pokolin it will take more than boasting to bring you free this day Jared's stone the glyphs the tale of Jared's stone it is a lesson in some period of time so that others might earn that is the choice it has taken me a long time too long 그 위에 어딨어 여기 쓰고 어 너 그 뭐야 먼저 가 니가 먼저 가서 몸빵해 안 통했네 경로 써야 위해를 쓰겠구나 근데 이거 맞으면 풀리잖아 애초 성욕도 못쓰고 혼도나 클레릭이 너무 약해 완치를 못쓰니까 그게 너무 크네 구속으로 보내서 완치만 쏘고 솔직히 이기는데 완치를 써 쓸 že 버그 걸려가지고 이동함수 받는 것 때문에 완치도 못쓰고 마법 해제 걸려 이게 그게 오래야 되는냐 대체 ıs 이제 가서 뭐 자폭하면 안되냐? 그냥 문 닫지 말고 내가 문 닫을 테니까 그냥 내가 기둥이라도 부셔서 문 틀어막을 테니까 내가 져도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이게 함적이었지? 일단 대기해 찔러 아 저 뭔데 저렇게 들어가 데미지 뭐야 뭐 들어간 거냐? 독피해? 무슨 철이 독피해를 줘 졸렬하게 겁나 졸렬하게 함적 안 발견하냐? 이미 작동했는데 발견하면 뭐해 저주 같은 건가 저게? 그래서 계속 맞는 건가? 저주 같은 건가? 그렇지 이거 안 통하냐? 어? 통했어 통한 거 맞지? 통했는데 왜 간 기별 나누는 거 아니냐 저 새끼는 써봐 아 괴생도 없고 너무 회복이 졸.. 조잡해 머리에 뭐 뜬거냐? 아니지 독이지 독은 질병이지 아직도 안 맞지 아 마이 여행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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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투 과정 전투는 난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스킬도 일단 쓸 수 있는 거 많이 써봤고 드래곤같이 완전히 센 놈의 대상들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발러스인데 뭐 발러스는 만약에 발러스는 별로다. 이 게임 한번 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해서 별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거 괜찮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 하기도 약간 이제 편하고 다회차 하기엔 이건 좀 별로고 다회차는 발러스가 확실히 나은 것 같고 캐스트도 많고 경험시 이제 한도 높은 레벨이 시작을 하고요. 한번 이 게임을 즐겨보겠다. 처음에 딱 할 땐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볍게 알아보면서 즐겨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다음 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뿅!